나와서 고민하시겠지만 아주 유명한 현숙 가수님과 언니 동생하는 사이의 가수님이십니다. 오늘도 이렇게 빨간 의자에 앉아계시는데 저희가 오늘 그냥 올까 이보다 더 큰 의자를 가져올까 했는데 또 본인이 선수 또 이렇게 또 의자를 지원해주셨어요. 그래서 다른 데 공연을 가셨다가 또 의자 챙기러 온 거는 아니고 노래 한번 하러 오셨습니다. 오늘 또 아주 예쁘게 하고 오셨습니다. 그것도 조금 기다리세요. 기다리시고 우리 신상의 가수님의 본인의 노래 바쁜 여자 먼저 청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. 안녕하세요. 신상입니다. 안녕하세요. 잊으신 건 아니겠죠 어디까지 왔나요 예순과 같이 멋지게 하고 며칠 전부터 누가 누가 밤이 오질 않아 난 믿어라 하늘에 바람에 예쁜 모습은 보여주시겠죠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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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